오늘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김준일의 팩트체크 김준일의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대체 앵커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은요. 즐겁게 했습니다. 저보다 진행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김혜영 역시 뉴스 공감은 김혜영이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김준일 평론가께서 진행 맡아주시면 또 매번 이준석 대표가 저희 라인업에 대해서 저도 잘 봤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좀 차분해졌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바깥에서 하시더라고요. 방송을 들은 분들이 기가 꺾였구나. 이준석이. 저도 없지 않아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했는데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야의 공천 상황 오늘 국민의힘 공천 얘기부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막판 공천 퍼즐이 속속 완성되고 있는데 현역 의원들 컷오프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지역이 서울 서초을이에요. 이 지역 현역인 박성중 의원 그리고 서초을의 도전장을 냈던 비례대표 지성호 의원이 탈락을 했는데 대신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가 서초을의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이 서초을 공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강남 물가리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상됐던 거예요. 사실. 예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강남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강남 3구 중에서도 특히 강남하고 서초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3선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본인의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당에서 전략 공천을 과거에도 본인도 받았고 그러면 보통 한 분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많이 하면 재선까지 하시는 거고 그래서 박성중 의원 열심히 하셨고 그렇지만 3선까지 받을 정도로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탄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른 지역구로 갈 가능성이 높다 서초에서는 최소한 물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입당을 한 뒤에 여기에 딱 공천을 하는 순간 여기는 신동욱 거네. 선수들은 신동욱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문제는 송파갑의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 그러니까 TV조선 앵커가 두 명이나 강남에 여당에 텃받친 강남에 두 명이나 단수 공천이 된 거 이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TV조선의 어떤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TV조선이 어떤 건가를 저는 보여줬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종편 채널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론인들이 이번에 많이 영입이 됐어요. 예를 들면 YTN의 호준석 앵커 같은 경우에는 구로 갑인가요? 구로 쪽이요. 구로에 가서 이인영 의원하고 이인영인가 제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맞을 겁니다. 이인영 의원하고 붙는단 말입니다. 굉장히 험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YTN에 대한 대접은 그런 것이고 그렇게도 볼 수 있나요? TV조선에 대한 대접은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우대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럼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언론인들이 정치할 수도 있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꼭 나쁘게 보지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 그만뒀을 때 TV조선 기자들이 성명서 내고 그랬어요. 조금 문제가 있다, 부끄럽다 이런 류의 성명서도 내긴 했는데 어찌 됐든 공천을 사실상 당선이 유력한 곳에 받았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했던 어떤 방송이 조금 이제 중립성이나 이런 게 또 의심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서초울의 경우 신동욱 대 홍익표 매치가 이제 성사가 됐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쪽으로 지역구를 옮겨서 험재 출마를 선언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명 잘생긴 대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홍익표 원내대표가 외모가 굉장히 호감형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점잖잖아요. 신동욱 앵커도 어쨌든 원래 SBS에서 있다가 TV조선으로 옮겼는데 이직을 했는데 굉장히 좀 뭐라고 하는데 키도 굉장히 커요. 키가 거의 180 중반 정도 됩니다. 키도 굉장히 크고요. 조금 점잖으신 분이에요. 어쨌든 상당히 흥미로운 매치업이 됐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 신인데 민주당 지도부의 대결이지만 그도 이 지역 특성상 국민의힘에 유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계속 가져갔던 곳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쉽지 않으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본인이 중성동갑을 버리고 거기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온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박수받을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죠. 그래서 서초의뢰 박성중 의원이 컷오프된 건가 했더니 오후에 추가 공천 발표에서 부천의뢰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컷오프가 아니라 재배치로 봐야 되는 건가 싶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의힘에 가장 지금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면 영남 지역에는 어쨌든 공천 희망자도 많고 인재라고 할 만한 분들이 굉장히 넘쳐나요. 그런데 수도권은 몇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명확하게 나눠지면서 사실상 별로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재활용이나 이렇게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유명하거나 이런 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당선 가능성이 없으면 그 정당에서 활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부천의뢰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 간판 달고 당선되기가 되게 힘든 곳이에요. 여기는 야당 지지세가 또 강한 곳이죠. 야당 지지세가 강한 곳입니다. 완전 반대로 간 거예요? 박성중 의원은? 네.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동안에 좀 편한 곳에서 얼마나 인지도도 쌓고 그랬으니 얼마나 본인의 실력, 개인기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기는 한데 어찌 됐든 고육지책인 거죠. 완전 또 신인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인지도도 있고 이런 분들을 재배치를 할 필요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의 정당 지지도도 상대적으로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심할 수가 없고 어려운 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역대 국민의힘이 서울이 보통 47석에서 49석 정도 됐거든요. 이번에 다시 한석이 줄어서 48석이 됐어요. 서울이 국민의힘이 과반을 가져간 거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역사로 봐도 국민의힘한테는 쉽지 않았던 거군요. 2008년에 뉴타운, 서울의 뉴타운 바람에 불었을 때 그때 역대급 스코어가 나왔어요. 40대 7위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빼놓고는 20석도 가져간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야당 바람이 불었던 야당 바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야당이 기본적으로 우세한 강북 지역은 거의 야당이 다 우세하다. 강남 상구 빼놓고 그리고 저쪽에도 관악이라든지 구로라든지 금천이라든지 여기도 다 유리한 거고 강남 상구에 붙어있는 동작이라든지 여기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한강에 있는 여기 몇 군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민주당이 좀 안정적으로 사실은 지금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8개 가져갔습니다. 41대 8이었어요.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수치였는데 그게 조직이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사실은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조직도 무너지고 인물도 여기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한강벨트를 공략한다 얘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 부천하고 가까운 지역이죠. 영등포. 민주당을 탈당하고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자신의 지역구인 영등포갑에서 이제 당만 바꿔서 다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마침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 지역을 찾아가서 단수공천을 받은 최연일 후보 지지를 호소했더라고요. 영등포 구청장 출신이니까 행정을 잘하는 분이 정치도 잘한다 이러면서 치켜세웠는데 갑자기 관심 지역구가 된 영등포갑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행정과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야죠. 근데 이제 그게 그대로 부메랑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조광환 남양주 시장이 민주당에서 탈당해가지고 국민의힘으로 가가지고 남양주에 출마를 합니다. 그러면은 행정을 잘한 분이 잘할 거다 의정화 등도 잘할 거다. 오늘 이재명 대표 얘기가 그쪽에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그리고 조정식 사무총장 시흥 을일 거야. 시흥 여기에서도 이제 시흥 시장 했던 3선 의원이 3선 시장이 컷오프 되니까 탈당해가지고 국민의힘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다 또 부메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엉망한 얘기가 될 수도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김영주 여기 영등포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드시 민주당에 유리하다 보기는 좀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이게 근데 김영주 의원의 어떤 개인기 이게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게 이번에 김영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가지고 국민의힘에 입당했잖아요. 1,000명? 1,500명? 이 정도 당원도 같이 민주당에서 탈당을 해가지고 같이 입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의원을 따라서. 네. 의원에 따라서.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그거보다도 이 김영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직에 이게 조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4선을 했는데 이번에 당을 바꿔서 출마하는 거는 얼마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성적이 나오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김영주 의원이 또 내서 5선이 될 경우에는 비판을 받겠죠.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잘못 판단을 했다라는 결과론으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김영주 국회의장도 여러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민주당에서 그렇게 혜택 받고 4선이나 했는데 본인이 컷오프 됐다고 그렇게 낼름 그렇게 당 갈아타는 게 맞느냐. 예를 들면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 이재명 그리고 방탕정당 도덕성을 훼손되는 이런 민주당을 볼 수가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비판도 해오고 시그널도 보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쨌든 가가지고 유성 지역에 거기에는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도 없었어요. 국민의원장 그러니까 좀 매끄럽게 됐는데 여기에는 만약에 그러면 공천받았으면 탈당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김영주 의원은.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또 김영주 부의장이 이런 말도 했어요. 민주당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의원직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 또 이렇게 들리기도 해서 이 부분을 보면 또 약간 공학적인 면에서 계산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어렵죠. 여러 가지로. 이를테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내가 행동을 한 건 아니다. 또 이렇게 말로만 비판했지 행동을 한 건 아니다.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렇게 단식 부정이라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동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다 감수하고서라도 출마를 한 것이고 국민들이 지역구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컷오프된 과정을 지역구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김영주가 뭘 그렇게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고 당에 헌신했는데 이런 식으로 토사고팩하는 게 어딨나라고 한다라면 과거에 민주당 지지자였고 김영주를 찍었던 분들도 다시 국민의힘의 김영주도 찍을 수 있는 거죠. 이 선거 결과가 여러 가지를 체크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겠네요. 네. 여러 가지 좀 상징 전체 몇 대 몇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컷오프가 된 지역들. 그런데 무조건 민주당이 당선되는 곳 이런 거 말고 격전지에 이렇게 뺐는데 성적이 안 좋을 경우에는 지도부 책임론도 나오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운명도 가를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과가 궁금해지고 이번에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대구 달서갑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채근이죠.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현역엔 홍석준 의원이 컷오프가 됐는데요. 이거 박근혜 TO라고 봐야 될까요? 홍석준 의원이 원래 그렇게 열심히 방송활동 안 하고 대외활동 안 하시던 분인데 최근에 열심히 나오셨거든요. 결국은 박근혜한테 밀렸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안 나올 때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여러 번 만났잖아요. 자주 만났어요. 자주 만났어요. 어제 또 대구 갔었고.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을 좀 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지난번 총선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시그널이 있었는데 유영하 유영하 유영하를 달고 살았다. 그러니까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영하 변호사밖에 없어요. 지금은 예전에 친박계라고 불렸던 분들은 다 선거 버렸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친박. 그런데 이게 이런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 사위 곽상원 변호사를 공천한 것하고 사실 맥락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것도 권양숙 여사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권양숙 여사가 우리 사위 곽상원 변호사죠. 간혹하게 부탁했다고 하잖아요. 부탁했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친노. 친노를 좀 끌어안는 이런 것들 이런 거고 이번에 보면 전직 대통령들 자식들이 많이 나왔어요. 김인규 행정관 같은 경우에도 ys 손자잖아요. 거기에서 부산에서 지금 출마해서 지금 3차 경선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봐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 대통령과 관련이 있거나 직계 이렇게 친인척이거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출마를 했고 상당수가 공천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주목을 해보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국민추천제라고 해서 강남갑, 강남을, 대구, 동구, 군의갑, 북갑, 울산, 남갑 5개 지역 후보를 국민추천을 받아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추천제라고 하지만 사실상 현역 컷오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국민추천이라는 명분으로 좀 불만을 불식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보세요? 어저께는 그래서 2, 3개였다. 2, 3개 하겠다고 하다가 2, 3개? 장난 아니야? 약간 이런 분위기니까 5개로 급하게 늘린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공천. 저는 양당이 모두 시스템공천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양당 모두 시스템공천이 아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그냥 즉흥적이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국민 공천제라는 말 자체도 국민추천제라는 말 자체도 처음 계획된 게 아니라 갑자기 감동 없는 공천이다. 현역 다 살아남았다. 윤핵관 친윤들 다 살아남았다. 이거 뭐냐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급하게 꺼낸 거고. 이것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도 우리가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몇 석을 하는지도 처음에는 엄청 많이 할 것처럼 얘기했어요. 한 10석, 20석까지 얘기 나오다가 3석 얘기 나오다가 급하게 5석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조변 석회하고 조금 분위기 보고 조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역 컷오프죠.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경선으로 붙여가지고는 신인들이 이길 수가 없는 곳이다. 여기는. 이런 곳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이들을 잘라내더라도 당에서 공천한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한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국민 추천제라고 하는 게 그 국민이 누구겠습니까. 제가 추천하는, 저는 추천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에 진짜 관심이 많거나 아니면 관계자든가 당직자가 아니더라도 이렇다면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 강력하게 추천을 하면 이분이다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꽂으려는 아니면 물갈이를 해보려는 이런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변 석회에서 뒤늦게 늘려서 발표했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 자리에 청년이나 정치 신인을 공천한다면 그것도 명분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청년을 공천하는 것도 식상하다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해요. 청년을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들한테 많이 붙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명 이렇게 꽂아서 일회성으로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도 비판을 많이 받으니 그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충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산 가베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이 단수 공천이 됐는데 이분은 세월호 참사 특조위 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었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요기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문제되는 공천들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게 민주당이 워낙 파열음이 나다 보니까 주목을 못 받았어요. 이분은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난해 4월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인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무죄가 났으니까 그런데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감정이 안 좋은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2015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해수부 장관을 했는데 전직 해수부 장관하고 다르게 상당히 이렇게 조금 이런 세월호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다. 유가족들한테. 그러니까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만 해도 유가족들하고 함께 머물면서 좀 하려는 노력이 보였었는데. 그렇죠. 팽목항이나 여기에 머물면서 사실 막 수염 이렇게 덥수룩해지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평생 있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유가족들이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대적이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게 바른 공천이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말고도 있습니다. 지금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에도 여론조작에 동원해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는데 이분은 설 특별사면 전에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했다라는 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사면을 받기 전에 했다라는 거는 이거 사면을 약속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약속되려는 느낌이 좀 나는. 그래서 이분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공천을 받았고 또 지금 이명박 정부 때 경찰 댓글 공작팀을 운용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받은 정용선 전 경기경찰청장 이분도 충남 당진에 단속 고청받고 앞에 그분은 사천남의 하동에 공천 받았는데 여기에 있었던 분이 컷오프가 됐는데 천공을 만났다는 이유로 컷오프가 돼서 당사자가 반발하면서 천공은 나만 만난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고 김건 여사도 만났는데 잠깐 스친 거다. 지난해 5월에. 여기서 또 천공이 나오네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해병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김계원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기록이 드러난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같은 경우에도 경북 영주 영화 봉화 여기에 단속 공천 됐고요.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 군사평론가로도 유명하다가 차관으로 가서 이분도 충남 천흥갑에 단속 공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전부 다 약간 논란이 있거나 수사 대상자거나 이런 분들인데 지금 다 굉장히 많이 한꺼번에 단속 공천이 됐어요. 이거는 공천은 아닌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가버렸습니다. 갑자기 대사로 임명이 됐더라고요. 저는 국방부 장관이 대사로 간 거를 예전에 김장수. 그런데 그분은 노무현 정부 때 장관을 하고 박근혜 정부 때 갔을 거예요 아마. 정부를 달리해서 갔는데. 정부를 달리해서 갔는데 국방부 장관이 왜 호주에 가야 되는지 대사로 가야 되는지 이해를. 혹시 최상변권이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공수처 수사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말이 되냐라고 사람들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지금 다 이뤄졌어요.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들이 있다는 거 짚어주셨고 오늘 국민의힘에서 그 논란이 된 발언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성일종 의원이 인재육성 또 장학사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토일호비부미를 예로 들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거 사실관계 좀 짚어주세요. 사실관계를 떠나서 전 성일종 의원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요.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학사업과 인재육성이 전 세계의 이토일호비부밖에 없습니까. 아니 그런데 국민한테 감정이 좋지 않은 부분을 왜 굳이 이 의무를 예로 들었을까 저는 의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친일정권이다. 이런 어떤 프레임 이런 거를 좀 강화시키는 거죠. 굳이 성일종 의원께서.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 실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실수라기보다는 일종의 코드 맞추기가 아닌가. 개인적인 이거는 추측이에요. 코드 맞추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어떤 과거사를 읽고 미래로 나아가자. 이번 3.1절에서도 그 얘기를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거사 이런 거 이런 거 좀 대범하게 있자라는 건데 굳이 이토일호부미를 장학사업의 어떤 그걸로 이렇게 예시를 든 거는 저는 글쎄요. 국민하고 한번 싸워보자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보면서 좀 의아해가지고 어떤 의미일까 싶었는데 이번에는 개혁신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비례 출마 가능성도 언급이 됐었는데 화성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인구 구조 분석도 잘하시니까 화성을 출마 개혁신당 입장에서 해볼 만한가요? 아 그나마 해볼 만하다. 사실 지금은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게 당 새가 작고 뭐 이제 출마자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당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디를 가더라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전략적으로 여기를 한번 붐업을 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경기남부 반도체 배트 양양자의원 평택에 나오고 화성에 나오고 이원웅구가 또 화성정에 신설된 지역구에 나오는 건데 화성읔은 원래 이원웅구원 지역구였는데 이게 조금 동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동탄 4678 구동이 화성읔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기예요. 화성 2기. 동탄 2기. 1기가 오히려 화성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원웅구원이 가고 그래서 여기가 평균 연령이 34세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지역구 중에서 제일 젊다라고 봤을 때는 경기남부 배트와 그리고 젊은 지역구 여기를 조금 공략하겠다 이런 건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아직 후보가 결정이 안 됐는데 장동혁 사무총장이 결정됐어요. 방금? 네. 결정이 됐는데 여기에 삼성전자연구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34년생이니까 젊은 후보를 붙였네요. 이준석 대표가 85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굉장히 젊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공영훈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잖아요. 여기에 화성에 현대차연구원이 있어요. 연구소가 있고 기아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현대 삼성 출신 인재들. 현대 삼성 출신에서 가운데 이준석이 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만치 않다. 솔직히.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요산까지 살펴볼게요. 의대 증원 논란. 이게 갈등이 사그라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 의사 면허 정지 절차에 착수했고 오늘 보니까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내기 시작했더라고요. 현재 상황 총평 일괄해 주신다면요. 이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도 일단 의대생들 지금 휴학 지금 내고 있는 거고 지금 인턴들 그리고 전임이들도 지금 한다는 거니까 이게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인턴은 수련이라고 보통 불리는데 1년이고요. 이제 레지던트 같은 경우에가 이제 전공의라고 불리잖아요. 여기 이게 4년이니까 전공의가 이제 박사 과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공의 의사 자격을 따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의원을 만드는 거고 그거 전공의를 따야지 무슨 무슨 전문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 진료 과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전임의가 있습니다. 전임의는 포닥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포닥. 전공의를 따고 이제.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박사 과정에 있는 이 전공의들 4년짜리 보통 이분들이 이제 다 파업을 했는데 지금 인턴들 수련의하고 전임의들까지 지금 동참을 하고 교수들도 지금 사표내고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의대생 휴학하고 이게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3천 명 정도 지금 3천 4백 명을 지금 증원한 의대들이 신청을 했다. 정부 예상보다 더 많은 신청이 들어왔어요. 일단은 그냥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깎이는 거에다 감안을 하고 이거는 또 이제 학교의 입장도 왜냐하면 의대생이 많이 뽑으면 학교의 위상이 또 올라간다라는 것도 진짜 현실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일단 뽑으려는 건데 의대의 교수들은 반발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은 출구가 없어 보입니다.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게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총선 직전에 정부가 좀 양보를 하고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서 뭔가를 할 가능성도 있지만 당분간 한 달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좀 면허 정지되고 길어질 것 같다. 주동자들 지금 구속하고 이런 그리고 의대생들, 의대 교수들 반발하고 이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지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고 하지만 사실 정부도 상황관리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상황과 현재까지. 이 상황과 맞물려서.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이제 올랐는데 이게 점점점점 이렇게 답이 없이 이렇게 갔을 경우에도 될 것이냐. 아마 저는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기에 해결이 되느냐.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이 해도 너무한다. 그리고 왜 이거를 이렇게 길게 끌어? 이런 식의 여론들이 있어서 조금 안 좋아질 경우에는 생각보다 빨리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총선용이라고 볼 수만은 없지만은 다분히 의식하고 있는 거는 여권 얘기를 들어봐도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여론의 추이는 이어지는 민심은 와이에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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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